고령의 어르신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폐혈증 등 폐렴구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60%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데요.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폐혈증 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폐렴구균은 폐렴, 뇌수막염 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노년층에게 폐렴구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회 접종만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,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예방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마포구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로 방문하면 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erto? 操 divergence 移 ES 30 2 dying